빌나가온 해설의 저글러와 왕 제7장 하늘의 바구니 바바바바바카나가 말했습니다. 어떤 상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땅과 하늘이 키스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고 천국이 모든 창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바구니를 들고 하늘의 창문 중 하나에 놓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도둑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돌고 있는 것은 하늘의 구체일 뿐입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바바트라 74의 A 7의 1, 상인 어떤 상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츠라하라는 몸을 위해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행상인은 예츠라하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비양심적이고 완전히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창고에 어떤 것도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아직은 부주의한 고객들에게 가능하나 많은 상품을 내려주겠다는 허황된 말, 빠른 말, 그리고 거짓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라바바할 바할 카나는 그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츠라하라의 판매 전술로 예츠라하라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마침내 깨달았는지 그리고 창조주께서 세상에 어떻게 생계를 제공하시는지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의 2, 두 테이블의 약속 어떤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하늘과 땅이 키스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 예츠라하라는 토라의 연구에서 그들을 떼어내기 위해 토라 학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사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학자가 자신의 토라 학습을 시장 활동과 교환하기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에게 축적될 부와 권력의 물질적 영적 쾌락을 빛나는 색상으로 묘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미츠화가 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만족은 보장됩니다 처음에 학자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제안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자들이 세속적인 쾌락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단 한순간의 만족이 더 낫다 하지만 상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부드러운 말투로 판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미래의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두세 개의 최고를 어떻게 갖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자 당신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자들은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만 즐기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잃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앞으로 다가올 세상만을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놀랍고 경이로운 즐거움을 잃습니다 하지만 두 테이블 모두에서 진수 성찬을 먹을 수 있는 행운의 소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자들이 그 말을 했고 우리 모두는 그들이 한 말을 믿습니다 왜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잠시 동안 공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증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토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고 종달새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손끝에 쥐고 말 것입니다 자 희생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저는 당신을 미쓰보트로부터 데려가고 싶진 않아요 단 한 순간도 하지만 제 조언을 따르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매 순간마다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자들이 자기 일로만 이익을 얻는 사람이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 것을 알 것입니다 창조주께 대한 두려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당신의 삶을 위해 일함으로써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빨리 저와 함께 가요 하늘과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키스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7의 3 하늘의 창 저는 그를 따라갔고 천국이 모든 창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자는 상인의 끊임없는 아첨에 현혹되어 그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는 학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성공의 보장을 고뇌하며 회상하면서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줄곧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성공과 부를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말한 대로 빵은 지혜로운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재물은 기민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토라가 여러 번 말했듯이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위에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좋은 창고인 하늘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그때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은 학자는 이제 왜 그가 로샤샤나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좋은 창고를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창문으로 만들어졌고 세상의 모든 재물은 창문을 통해 나옵니다 사람이 사업적 통찰력을 통해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세계에 풍족히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행상인의 빠른 말은 허황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팔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7회 4 창문으로부터의 흐름 저는 제 바구니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 창 중 하나에 놓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토라 학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창조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이 세상의 선의 흐름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통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창문에 서 계시고 그분에 대한 응답으로 창조주의 축복이 창문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는 하늘의 창문에 바구니를 놓습니다 창조주의 자비를 통해 자신의 모든 필요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러 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창조주께서 그의 노력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할 때입니다 7-5 기도 도둑 그러나 저는 제 바구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도둑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렉산드레아의 현인들이 라비 예오슈아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많은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재물이 속한 그 한 분께 기도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면 왜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흐름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창조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속이거나 훔치면 하늘로부터 선의 흐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져 기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레멘 왕이 경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재산을 훔치는 모든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새 소유자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만약 창가에 바구니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즉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자는 도둑이 여기로 가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거래는 충분히 정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의 거래에서 훨씬 더 신중해진다면 부의 흐름이 그에게 흘러내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회전 구체 천구만 돌고 비록 창조주께서 정의 안에서 의인들이 창조주께 헌신한 것을 보상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여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치게 하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에게 보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창조주를 창조주와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무수한 측면들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섬리는 부와 가난 행복과 슬픔 건강과 고통 발견과 발명 전쟁과 정복 전염병과 치료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고 궁극적으로 영성에 대한 헌신과 창조주 앞에서의 자기 희생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신께서 그분의 세계를 조정하시고 궁극적인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섬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리에는 또 다른 최우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와 그분의 개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후자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운명의 수레받기에서 어떤 종류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바퀴는 특정 상황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또는 개인의 삶의 부, 빈곤, 웰빙 또는 질병이 존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에 따르면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종종 창조주께만 알려진 방식으로 역사의 궁극적인 종말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그때 만국의 재판관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는 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즉시가 아닌 다가올 세상의 기능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사람이 그의 행동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역사의 수레받기를 발전시키는데 하심의 섭리가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 세상에서는 후자가 우선하고 보상이든 처벌이든 모든 차이가 다가올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건강, 자녀, 생계는 공덕이 아니라 마자올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자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운명으로 이끄는 섭리의 모습은 마자올, 운명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간이 겉보기에 인간 문제의 무작위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모두 똑같고 한 사람의 건강, 아이들, 그리고 부양의 상태는 종종 한 사람의 행동의 장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역사의 궁극적인 설계에 적합한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섭리의 이러한 측면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기도조차도 가장 양심적인 정직함을 동반하더라도 그에게 즉시 물질적인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자로 바꿀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기도가 대답되는 것을 막은 것이 반드시 부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구체가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7의 7,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들은 오늘은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일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는 항상 자신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즉 현재의 세계는 우리가 명령받은 미츠봇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보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줄을 서서 그것의 마지막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십시오 다가올 세상이 올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찾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급이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학자가 그 보상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의 토라로 돌아가서 창조지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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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